대성재 바보. 대디가 없어서 다행이야. 대성재. 얘 대성재. 야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노래를 안 들었어요. 왜요? 그냥 노래 안 들었어요. 노래를 그냥 안 들어요? 별로 음악을 안 좋아하셨나 봐요. 좋아하고 말고 선택하기 전에 그냥 안 들었던 것 같아요. 소음이라고 생각을 하셨나? 그러니까 노래는 제가 사서 듣는다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. 가요 프로그램에서 틀어주면 가요 톱10에서 틀어주면 듣는 거. 너무 아재 같나요? 채팅창에 노래 듣고 옵시다. 너무 아재. 채팅창은 아니에요? 자 잘라주시고요. 테이프 뭐. 아 음악을 안 좋아하세요. 저 안 들었어요. 음악 얘기도 끝내주세요. 알았어요. 잘 자네 꿈꿔. 코코 잘.